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단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을 순간순간 놓치고 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인격이나 능력 또는 나의 경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또 나의 인생을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서밋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땐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붙잡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또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복음 서밋으로 가는 곳에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정체성이랑 쉽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왕같은 제라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와 있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선포하고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미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여우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잘 못하는데 혹은 나는 잘 안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순간순간 놓치고 다른 생각 또는 인간적인 작은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만큼 사탄과 또 지옥 배경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멸망받지 않도록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12가지 영적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그것을 지금 로마교의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늘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나의 24이고요 그 하늘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 교회의 24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것이 현장 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응다 24라고 하고 이 하늘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릴 때 임하는 것이 바로 25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수준과 또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때 초월적인 응답과 또 영원의 응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 구절 끝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수준과 상관없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가 세계보고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한해 본당원당과 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겠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임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을 말합니다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빛과 또 영광과 또 비밀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의 축복과 이번 주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복음 서밋으로 쓰임을 받아 정말 237개 나라와 또 5천 종족의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아가는 전도자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정체성의 시작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이 죄와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하기에 빛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당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심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넓이와 또 깊이와 또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응답이자 축복인 복음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서밋이 되면 그 말 그대로 모두를 정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또 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먼저 용서와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먼저 용서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서론에 속지 않고 본론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안에 이렇게 딱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누구보다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하이스트가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탑이 되겠다 또 내가 누구보다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겠다 복음 서밋이 되겠다 영적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서밋으로 다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의 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평신도라는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문가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에 전혀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없는 그저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택하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졌느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이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인 보금을 가진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237개 나라와 또 5천 종족을 향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보금서밋으로 다 서시는 서시길 보금서밋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